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다우존츠스는 이미 지난 주말에 양선 내면서 플러스를 냈고 나스닥은 그동안 조정이 좀 얕았기 때문에 조정 목표치를 채우느라고 좀 지난 주말에 많이 빠졌던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저점이 우리 한국의 경우에 나온 상태지만 완전한 과매도의 지난 10월에 있었던 저점, 그 정도 수준까지의 과매도에 또 미국 중시마저 같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에 누적됐던,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전쟁 관련한 악재를 소화하는 그런 하루가 진행되면서 지난 주말 급락작이 펼쳐졌는데요. 항상 주식은 과매도 후에 저점치고 급하게 오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국 중시의 지난 주말에 하락을 감안하면 오늘 사실 장 초반에 갭상승한 게 깜짝 놀라셨을 텐데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미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는 갈 자리를 다 갔다가 고습지수는 갔다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을 갭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일본 증시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그와 관련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면서 뺐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을 사느냐인데요. 뭐냐 얻어맞은 자리가 커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또 급락한 배경은 이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이제 결국 트럼프는 과거에 무역전쟁을 진행하면서 중국 때리기로 한몫 받던 이미지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한몫 받던 그런 선거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역시 중국을 최근에 많이 때리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미국이 자꾸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산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서버에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대중국 수출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될 것이라는 부담도 반도체주자들의 하락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어쨌든 뭐 선거 전 11월 정도 전후까지는 그런 미중 관계에서 바이든의 어떤 중국 대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꼭 하락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올라왔던 만큼 조정의 빌미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은 박스권이 결국 갇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나 저는 박스권 하단이 거의 왔다고 보니까 반등이 나오긴 할 거다. 그리고 정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볼 거다. 그 정도지만 정고점을 돌파하고 반도체주자들이 더 가는 데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왜?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1월에 대선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1월 대선에 가면 서로 내가 중국을 잘 때린다고 자랑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 경쟁이 민주당과 공화당,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봐서 반도체는 그때까지는 박스권의 가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수가 저점을 치면서 지금 오늘 반도체는 빠지지만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어요. 내수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올라오고 있고 또 금융주들도 급락했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내수주들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 호전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또 사실은 펀드멘탈에 비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형편이라 저는 기본적으로 증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일 때 수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갔고 지수가 잘 갈 때는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덜 갈 때는 내수, 화장품이든 바이오 이런 종목들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금융주와 함께. 그래서 그런 면 참고해서 오늘 바이오주도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그런 자료를 잠깐 보고 제 포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저라고 또 이 급락장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70% 이상 수익이 났던 ICKM이 플러스 44% 합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주, 내수주 주목하면서 제 포트에 최근까지 있었던 종목이 내수주주에 딱 두 종목 있습니다. 여기는 원태 그리고 TNL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11,960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원태기 오늘 목표치를 지금 조금 전에 터치했습니다. 12,000원. 그래서 아마 아까 집계될 때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딱 서니까 쓰고 올라와서 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양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보통 양선이 아니고 장이 지금 최근 들어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그 박살나는 과정에서 틈만 나면 양선입니다. 10개의 캔들 중에서 한 개 빼고 다 양선이죠. 그리고 오늘 측정권 좀 넘어갔어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2021년도 어떤 종목을 보는 느낌이 드냐면 2021년도에 컴투스 홀딩스, 또 당시에 관련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었죠. 게임주들 중에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서 갔던 그 시절의 차트를 보는 듯합니다. 이게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여기가 보이니까 이 자리가 28,000원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12,000원에 있어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못 가도 여기 빨간선 지나는 18,000원이 보이는 거라서 실적도 받쳐주고 K-뷰티 요즘에 난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였던 K-뷰티라고 하는 게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름 한정돼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K-뷰티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서구권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한류가 잘 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탄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 지수가 빠질 때 강했던 종목, 결국 지수가 멈춰서 반등이 진행되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종목 편입을 좀 해볼게요. 이제는 내수적으로 가니까 바이오 제약 쪽으로 한번 갈 텐데요. 현재 이제 가격 말씀드릴게요. 2만 9,350원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원텍이랑 차트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오스코텍입니다. 비슷하죠. 장이 지금 최근에 빠졌지만은 이 종목은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반 정도를 횡보하다가 오늘 지금 캔들 양산이 직접 돌파 직전에 있어요. 이 캔들이 직전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한 종목 아주 급등하면서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에 한 3배 정도 오는 종목도 있던데 바이오 종목 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점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HLB나 또는 알테오젠이나 셀티론 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 중에 커서 지수가 좀 멈추면은 박스건에 갇히게 되면 상속도가 둔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지수에 미치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오스코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봤던 원텍과 비슷한 모습이라서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하는 아마도 알테오젠 같은 그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를 잠깐 챙겨보도록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바이오 제약주가 뭐 하는 종목인지는 다 알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 치과형 골이식제 이런 것도 이제 만드는 거고요. 합성신약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형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스텔스 기능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암세포만 때리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이 오스코텍이고요. 항상 뭐 이 종목도 지금 올해 지금까지 적자가 났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면 좋겠네요. 제가 화면을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적에 대한 내용의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여기 2023년까지는 적자를 계속 내던 회사가 흑자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50억 매출을 갖고 있던 게 올해 8배 올라서 440억 기록을 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과거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가 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를 사더라도 물론 새로운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별로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오스코텍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이 자료 잠깐 보시면 오스코텍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세비도 플래닛이라고 하는 2상이 진행이 되는데 파트너링 진행하고 있고 2025년도에 3상 예정이다. 여러분들 주목했을 때 제가 경험적으로는 바이오주들이 좋았던 경우는 2상이 진행되는 종목들을 사면 그게 3상도 또 진행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바로 당분간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계속 깔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일상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희귀의약품 지정하는 이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계속 붙을 수 있는 데가 아까 흑자 전환되니까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게 되면 오스코텍 라자 상업화로 안정적 로얄티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신 증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얄티 수익이 수익 호전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받아보고 마지막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면서 약속이나 한 듯이 바이오주 그리고 로봇주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바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동안 원래 가야 되는 종목들인데 반도체에서 수급을 뺏겼던 반증인 건지 아니면 오늘 하루 만에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바이오주를 한 두 달 전에는 좀 갖고 왔어요. 2차원 매니저는 포트에 있는 바이넥스나 한국 BNC 이런 종목을 포트에 갖고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 다시 가는 그런 자리라서 바이넥스도 좋은 자리고 한국 BNC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수 전망하고 좀 관련 지어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왔던 그런 주도주였는데 좀 가격 부담이 좀 왔다라는 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대리가 반복되면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관련한 매출에 대한 또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다. 좀 쉬어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못 가고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동안에 대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역시 개별 종목일 텐데 그런 정면에서 볼 때 지수 연관성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미국에도 지금 바이오나 제약주들은 움직임이 좋고 헬스케어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헬스케어나 또는 금융이나 또는 소비자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순환이 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는 저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까지는 연말까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해서 걱정하지는 않는데 단 반도체가 박스에 막 묶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반도체도 지수의 영향이 작은 작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또 고가 넘어가는 종목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YCK, YIK 이런 종목들도 참 좋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반도체 내에도 차별화되면서 종목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치는 3만 3만 3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4만 4만 6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나이는 2만 6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